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사장 전문가입니다 자 대웅제약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려볼텐데 사실 대웅제약이 제가 뭐 유튜브에서 따로 올려드리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사실 우리 VIP 회원님들께 제가 추천을 좀 해드렸어요 좀 기술적으로도 매력이 좀 있고 해서 추천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러면서 기업을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여유가 돼가지고 제가 하나씩 꼼꼼하게 좀 살펴보니까 어 뭔가 모를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뭐 디테일한 단가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물론 VIP 회원님들과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그런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는 잡아 드리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내용들 어차피 또 우리 VIP 회원님들도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을 하고 계시니까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번 같이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웅제약의 일봉차트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추세를 좀 돌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접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추세를 좀 전환하는 종목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단가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추세를 좀 많이 꺾어서 이제 전환을 하고 또 최근 모습을 보시면 정배열로 시도를 하고 있는 그쵸 정배열을 전환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인상 깊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매력이 좀 좋아서 또 어제 유입됐던 거래도 의미가 있고 해서 사실은 단기에서 단타에서 단기 스윙 패턴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종목을 막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11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투자증권에서 대용제약 그 ITC 결과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ITC라는 거는요 국제무역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대용제약하고 메디톡스와의 소송이 있었죠 이 소송에 대한 내용이 이제 대용제약이 메디톡스의 그런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고 10년 동안 수입을 금지시킨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이 이제 또 다 남겨 있는데 암튼 이거에 대해서 소송 결과가 12월 16일로 이제 연기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16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인정할 부분들은 다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끝맺음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용제약은 이번에 ITC 결과와 상관없이 신규 보톨리눔톡신균주를 입고해서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균주는 적급함 절차로 구매한 균주로 미용과 치료 영역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실적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도 같이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저는 이제 여기 스냅샷이 눈에 익어서 요걸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분기매출로 놓고 봤을 때 사실 매출이 엄청나게 큰 퍼포먼스가 있거나 그런 정도는 사실 못 돼요 근데 이제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제약사에서 이런 조단위의 매출을 나오는 게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 많지는 않죠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국내에서 한 3위 정도 3위 정도 되는 제약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제약사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매출로만 봤을 땐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3분기에 대한 매출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 YY 기준으로 했을 때 150%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70억 원대로 이렇게 150% 상승을 기록을 했었고요 자 이 매출액 기준에서는 알비스가 처방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품의 성장과 또 나보타 국내 매출 상승에 기인해서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소송비용 감소가 되면서 또 어느 정도 레버리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자 아무튼 이러면서 대용 제약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사실 목표 주가라는 거는 저도 우리 VIP 회원님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표 주가는요 말 그대로 목표예요 그냥 이제 추가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특별한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는 게 맞는 거고 결과적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는 계획과 대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거는 계획 단계인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으로 좀 있으면 보고 있고 두 건의 임상 3상 진입을 앞둔 한올바이오파마의 지분가치를 감안하면 점진적인 기업 가치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또 협력사가 상장을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가치에 대한 복원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협력사가 곧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서 신약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이러면서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목표 주가도 같이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상장되는 종목이 기업이 1조 한 3천억 원대 정도 될 것 같네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글로벌 증시에 신규 상장한 중국 바이오텍의 상장 후 주가 수익률이 대체로 우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버바이오매드도 상장 후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임상에 대한 가치 조금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올바이오파마의 어떤 가치가 좀 상승하면서 이 지분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 대웅도 대웅이 이제 밑에 쫙쫙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웅제약도 충분히 매력이 좀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이렇게 지금 계속 임상이 점점 단계를 밟아가며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 번씩 꼼꼼하게 좀 체크하면서 살펴보시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읽어드리긴 좀 시간이 많이 차지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올바이오파마 검색해도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 번씩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우리가 비싸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좀 꺼림직할 겁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얻고자 하는 건 딱 두 가지일 겁니다 배당이 있는 기업은 배당을 얻고자 하실 거고 또 추가적으로 주가에 대한 차익 시세로 수익을 챙기시는 게 목표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배당과 수익에 대한 매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신한지주로 여러 가지 금융주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신한지주로 우리 VIP 회원님들께 계속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었고 이때 당시에 소개를 다 해드렸어요 바닥으로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이하에 다 지금 편입이 되어 있어요 금융주는 앞으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고 배당의 매력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인 가격이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을 당시에 정말 역사적인 가격이다 왜 역사적인 가격이냐면요 역사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아니라 진짜 한 8년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들인 거예요 지금 현재 단가가 2009년도의 단가예요 거의 약 11년 전에 11년 12년 전에 그런 가격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경기 사이클이 보통 9년 10년 정도가 되잖아요 평균 경기 사이클이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년 주기로 인플레와 디플레가 변동성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디플레 국면에 접어들었잖아요 지금은 디플레이션이에요 이제 인플레로 접어들기 위해서 슬슬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런 경기 불황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경기 불황이 해결됐을 때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정책적으로 우리가 사업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업의 성장에 앞서서 특히나 이 금융주들은 어때요 정부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크게 어떤 성과가 좌우하게 되죠 그러면 금융주들은 그런 매력으로 봤을 때 앞으로 지금 금리를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낮출 일은 없어요 맞죠?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제 침체에 바닥을 찍었다고는 보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상방으로 금리를 돌려줄 때는 매력 있는 게 뭘까요? 저는 그중에서 이제 금융주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금융주를 앞으로 제가 한 7, 8년짜리 좀 보고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7, 8년 정도 주가 차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 7, 8년 뒤에 앞전 고점만까지만 가더라도 거의 5만원 중후반 조금 오버하면 6만원까지겠지만 그러면 7, 80%의 주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년 1년에 대략적으로 10%라고 보고요 플러스로 배당을 6에서 7% 줍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하면 1년에 대략적으로 한 16%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은행이자에 넣었을 때에 비하면 굉장한 금액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금융주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같은 경우에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를 한다? 뭐 사실 4대 금융주들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고금리가 어차피 거의 없잖아요 3, 4금융권에서의 고금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건 리드쿠프 같은 상장사 중에서는 리드쿠프 같은 거나 BNK금융 쪽에서 이런 쪽에서는 저축은행권, 캐피탈, 대부금융 이런 데는 법정 최고금리로 많이 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이 4대 금융, 우리나라 4대 금융 좀 있으면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 5대 금융이 생길 텐데 이 금융주들, 1금융권의 금융주들은 사실상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가산금리를 대출을 좀 규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또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왜? 돈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금융주인데 돈을 팔 수 있는 환경을 수요를 축소시켜버린다고 하니까 돈을 공급할 거를 축소시켜버린다고 하니까 어때요? 주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런 우려감이 주가에 녹아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또 최근에 엊그제 나온 이슈는 뭐예요? 가산금리를 없애버리겠다 가산금리라는 거는 뭡니까? 가산금리는 추가적으로 이제 기준금리에 더한 가산금리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또 가산금리랑 가산금리랑 또 우대금리도 반대로 또 축소를 시킨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금리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거의 쌤쌤이라고 보면 되는데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아 글쎄요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융주들의 매력도가 떨어진다 뭐다 하지만 이미 이미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국가 부채도 역대 건국 이래 역대 최고치라는 수치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갈 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 변동금리로 어떤 여신 상품을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여신 상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한 상황에서 여기서 그렇죠? 매력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너무 좋다 좋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실 것 같아서 너무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아무튼 충분히 매력이 있는 건 금융주 맞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이죠 장기적인 관점 리스크는 정부에 대한 정책이 변동성이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대용제약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를 돌리면서 정별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대용제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단가까지 소개를 해드리기 좀 어렵지만 삼각겜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제가 5일선을 활용한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이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괜찮은 단가에서 편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주가 차익에 대한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나는 좀 어렵고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타 소장이 자꾸 이야기하는 웨이팅 기법 삼각겜 매매 기법 또 황금선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이 뭘까 황금선은 여러분들 21선이 황금선이 아니에요 5일선 황금 매매 기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이 세 가지 기법만 알고 계시면요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지만 그 유형들을 다 삶아먹고 구워먹을 수 있는 진짜 그런 기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딱 숙지를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딱 진짜 특징적인 종목들은 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공개를 해드립니다 어 이게 여기서는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또 스토캐스틱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보조지표가 똑같은 보조 물론 주지표가 되면 안 돼요 보조지표는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지만 이 보조지표가 약간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어 제가 예를 들어 회사 대표입니다 서포트 해주는 사람 매니저나 뭐 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든든하고 일을 잘하면 제가 좀 더 수월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런 스토캐스틱도 제가 스토캐스틱이라는 걸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런 기법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뭐가 효율적인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니까 알아서 이렇게 또 수익을 챙기시고 계세요 보세요 우리 회원님들 수장님이 주시는 교육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더 배우려고 6개월 연장 들어갔대요 자 스토캐스틱 활용법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어떤 종목인지는 말할 수가 없지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자 8개 종목에서 7번 단타 수익 보고 한 번은 그냥 평타로 끝났어요 이 정도면 단타로서 최고의 방법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진짜 미친 활용법 스토캐스틱 15분봉 미쳤습니다 하락장에서 수익 상승장에서 따라가서 수익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또 많이 연장들을 좀 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연장이 너무 많아서 연장 때문에 사실 이 선착순 100명을 기존 회원님들하고 신규 회원님들 다 포함해서 100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연장 가입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신규 회원님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 회원님들로 다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4, 50석 정도 남아있긴 한데 여러분들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일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물론 처음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하지만 그 물건을 한번 써보고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꾸 가서 그냥 어? 5일 할인하네? 그럼 또 가서 사고 또 가서 사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이미 회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연장 가입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믿고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번 이벤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만원 참여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니까 추천주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덕신하우징 1,500원 부근, 링네트 7,000원 부근 그대로 한번 단기 수익 패턴으로 접근을 한번 좀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유 있는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냥 느긋하게 지금 들고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움직임 없이 그대로 잘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이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잘 챙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짜잘한 수익이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짜잘한 게 모여서 결국에 큰 거를 해내줍니다 그래서 뭐 가끔은 이렇게 또 상황가도 챙길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뭐 매일 상황가를 먹여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는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시다 보니까 벌써 지금 약 7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가 되셨는데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7,790만원이라는 수익을 챙기셨어요 누적 수익입니다 하루에 20만원씩 챙기실 때도 있고요 또 하루에 100만원씩 챙기실 때도 있어요 차곡차곡 이걸 쌓아 나가다 보니까 지금 저 리딩을 입장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약 7, 8개월 정도가 되셨는데 벌써 7, 거의 800만원 가까이 수익을 받다라고 하십니다 순이익이 이 순이익이 7,800만원이라는 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진짜 대기업 연봉보다도 나아요 전업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께 전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까지 수익을 챙겨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0% 내가 만들어드렸습니다 나 잘했습니다 이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옆에서 같이 호흡을 잘 맞추다 보니까 제가 어디 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또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감사의 의미로 일부 회원님들께 또 이벤트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감사의 뜻으로 선물도 보내드리고 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제가 그냥 선물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또 다 같이 이렇게 친근하게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면서 소통도 좀 하면서 또 매매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시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잠깐 내가 막 뭔가를 복구를 해야 되겠다 난 이거 꼭 돈을 벌어야 돼 이런 막 조바심드는 마음가짐을 하면 그 어디에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값을 얻긴 힘들 겁니다 여유로운 마음가짐과 또 시장이 돌아가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좀 우리가 헤쳐나갔으면 좋겠고 꾸준하게 뭔가가 누적되고 쌓였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저랑 같이 함께 해나가 보자고요 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가입 문의도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들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